신경전, 라이벌? 라이벌 구도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이 자리에서 첫인상 투표를 해요. 그리고 첫인상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. 다 바뀌어요. 다 어긋나고 있어요. 지금 막 땀이 나요. 아, 뜨거워. 다쳤어요? 아니, 아니, 아니. 괜찮아요? 이만. 비주얼 맛있게 됐는데?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쪽지를 전달하면 되겠습니다.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